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 시간 지내면... 제가 이 시간을 2시간 지내면... 이 시간을 정리해 주시겠다고요. 렉는 시간을 2시간 지내면... 그리고 전체 제거. 이리 와, 잘 먹겠습니다. 이 시간을 2시간 지내면... 나가면... 어... 이 시간을 2시간 지내주게 됩니다. 저 시간을 2시간 지내주게 되면... 적당한 시간을 3시간 지내주게 됩니다. 행운이 따를 거예요. 다섯 계절의 정령들이여. 힘을 빌려주세요. 승리를 캔! 좋아! 나 힘내볼게! 공기는 많이! 야채는 조금만! 완벽해! 빨리 해주자! 맛있겠다! 이 쪽으로! 이 쪽으로! 야채! 모든 것을 붙여주세요. 천천히! 오늘도 행운이 따른다고 했어요. 여신이요! 신님이 끝이랍니다. 이에요! 이 쪽으로! 다시! 이 쪽으로! 예전의 정상은? 정말 감사합니다.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이 쪽으로! 그 누구도 도망칠 수 없어. 다 베어버릴 수밖에. 날개를 펴 호로리! 출격이다! 무너져 내려라.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. 마지막입니다. 나츠처럼 싸워볼까? 내가 진리가 없는데! 내가 진리가 없는데! 나츠처럼 시켜주세요! 다 같이 일어나서, 다 같이 일어나서, 다 같이 일어나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